시계 보는 법 시차 보정표 입춘, 춘분, 입학, 하지 입추, 추분, 입동, 동지 영침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시간은 동경 127도 유성의 진태양시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한 평균 태양시이므로 이 두가지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차값을 보정표에 따라 진태양시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보겠습니까? 해시계 진짜 머리가 똑똑해야지 해시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읽었는데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? 아니 아니, 자세히 봐 아 아 아 종 쳤어, 저기서 정신이 있다, 가서 종 쳐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